오빠, 내가 엄청 빨라서 이러다 나 이기겠어 누구를 이겨? 나 니가 너를 이겨? 큰일 하면 안돼 얼마큼 했어, 동이는? 봐봐 더 잘했어 나 더 이길 줄 알았는데 그래, 진이 너 빨리 해봐,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초록색 이러다 나 이기겠지 싫어 나 핵을 너무 허무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불러야지 아빠 핵을 너무 허무해가지고 불렀어 이러다 나 이기겠다 내가 너무 빨라서 진아 이거 배경도 색칠어야 돼 배경? 응 쉽지 않은 일이야 도웅아 너도 뭐, 지은이 하는 거 기다려주는 거야? 도웅아 어차피 이렇게 한 명은 왼손이고 한 명은 오른손이냐 참 도웅이 왼손잡이라고 수업 잘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했어 선생님이? 어, 왜냐면 왼손이 왼손 쓰면 은혜잖아 은혜는 수업 잘한다고 선생님도 양손잡이더라고 그런게 어딨냐 원래 왼손잡이였는데 주시면 오늘 좀 합리적이긴 하다 응 여파도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지은이 이러다 나 이기겠지 이롱 지은이 오빠 이길 수 있어 지은아 이길 수 있어 지은이 오빠 땅도 색칠해야 돼 땅 땅 색칠했어 색칠하고 있어 땅 원래 갈색이야 지은아 여기 사막이야 여기 선인장 있는데도 사막이야 잘하고 있어 지은이는 오빠 무슨 색으로 칠하나 잘 보고 따라 칠해 알았지? 모자는 원래 갈색이니까 이걸로 할래 으악 내 모자 아빠 나 이제 여기 바닥에 들어가니깐 인어군들 같이 이뻐 이뻐 너무 귀여워서 올릴라고 이길 수 밖에 없어 엄마가 엄청 나 엄청 빠르단 말이야 지은아 빠르기만 하지 말고 꼼꼼하게도 해야지 오빠는 꼼꼼해 동옥이 오빠는 엄청 꼼꼼하게 칠해 지은이 기타도 칠했네 동옥이도 칠해 이제 새모가 어려운 지 비툭하게 하던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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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모자 또 안 치지는데 동우가 구독자 여러분한테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고해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우스템 동우스템입니다 이제 끌건데? 끝인사 하라고 안녕 안녕 하라고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이도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